안녕하세요 서울 도심에서 일몰과 야경 혹은 낮시간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대기실 뷰부터 미쳤습니다 경치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목동점은 5호선 오목교역에서 현대백화점을 지나 약 10분 정도 떨어진 목동 41타워의 40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방점도 최근 프리미어로 리뉴얼하고 나서 분위기가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대방역 나오면 길 건너편에 있어서 찾기는 더 쉽습니다 최근에 대방역 핍스도 프리미어로 리뉴얼되어 목동과 비교도 해볼 겸 찾아가 봤습니다 메뉴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원래도 넓었지만 리뉴얼되고 나서 개방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조명도 좀 더 환해졌고요 핍스는 사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가게 됩니다 SKT 텔레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빕스 프리미어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빕스 프리미어는 홍계에도 나오는데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경우 23,000원에 이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은 프리미어 가격은 45,900원인데 50% 할인을 받아서 23,000원에 입장을 하였고요 할인을 받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신라스테이 뷔페가 가성비가 좋거든요 주말에 홍계 대게가 나오지만 가격은 4만 천원입니다 할인 전 가격은 빕스가 더 비싸긴 하지만 할인받고 갈 경우 가격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심지어 빕스가 종류도 훨씬 많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빕스 지점은 목동 41타워점입니다 41층 건물에 40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뷰가 장난 아닙니다 입구 쪽을 제외하고 가운데 3면이 음식 코너 진열장으로 되어 있고요 전자석 통유리 창으로 서울의 경치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녁에 가시면 노을이 장관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한낮에 가시면 서울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고요 일반 매장과 프리미어 매장으로 나뉘는데 음식 종류와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다지만 주말이나 주중 저녁 식사는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통신사 할인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하기 괜찮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빕스에는 2인석 커플석이 있는데요 대방점에도 있고 목동점에도 있었어요 창가뷰로 2인석을 만들어서 통창을 통해서 야경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석도 6개 정도가 있었고요 등받이가 상당히 높아서 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어 아늑합니다 빕스 목동점은 특히 로봇들이 열일하는 매장입니다 일단 들어서면 로봇이 자리까지 안내해줍니다 빕스 대방점은 조금 좁아서 안내 로봇이 없었는데요 빕스 목동점에는 특히 좌석 안내를 로봇이 하고 있어요 귀엽기는 한데 음식 가지러 갈 때마다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으면 조금 번잡스럽긴 하더라고요 키누카누에서는 이 로봇을 좌석 안내가 아닌 빈접시 셀프 회수대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더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빕스의 명물은 안내 로봇이 아니라 국수 로봇인 것 같아요 배부를 때도 마지막은 꼭 쌀국수를 먹고 갑니다 로봇이 말아주는 국수가 먹고 싶어서요 그릇에 명과 야채를 담아서 올려놓으면 기계가 가져가서 삶고 국물까지 올려줍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볼 때마다 신기반기하네요 빠릿빠릿하진 않아서 보고 있으면 격려하게 돼요 거기다 화장실을 가면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려요 누가 나오나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로봇이에요 저만 촌스러운가요? 목동점과 대방점을 갔던 시기가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메뉴도 똑같이 리뉴얼을 하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대표 메뉴는 똑같았지만 소소한 메뉴 몇가지 차이점은 있어 보였습니다 빕스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본점 뽑고 오실 것 같아요 와인과 맥주가 무제한이거든요 보통 뷔페들은 술을 추가요금을 받거나 아니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콜키즈를 따로 받는데 여기는 무한 제공입니다 클라우드 생맥주를 무한으로 제공하고요 하우스 와인으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도 잘 되어 있어요 샤키테리 존에는 와인과 페어링 할 수 있는 안주들도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어요 각종 치즈와 올리브, 페퍼로니, 햄, 특히 멜론 살람이 맛있었어요 살람이 향이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이 가격에 하몽까지 바랄 수는 없으니 가격 대비 괜찮았습니다 와인잔은 셀프로 세척할 수 있도록 크림바가 있고요 스파클링 티를 제조해 마실 수도 있어요 음료는 어느 호텔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빕스의 시그니처 메뉴는 슈퍼파워 전복 송입하실 것 같아요 메뉴 이름이 하도 길어서 난독증의 복숭아인 줄 알았습니다 핑거푸드 같은 느낌이 드는 미니어처팟인데 안에 전복과 송이버섯, 브로컬리, 홍합이 들어있어요 송이육수를 한국자 떠넣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슈퍼파워라니 뭔가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고요 간이 세지 않고 따뜻하니 좋았습니다 시푸드 코너의 대표 3인방은 아무래도 붉은 대개인 홍게, 그리고 꽃게와 구동이 있어요 홍게 사이즈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실라스테이의 홍게와 비슷한 사이즈고요 대신 수율은 좋았습니다 꽃게도 실하지는 않지만 잡내가 없고 살이 통통하니 맛있었어요 고동은 내장에서 냄새가 올라오니까 뜯어내고 드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연어가 있긴 했지만 약간의 회나 쓰시도 없다는 건 살짝 아쉬웠습니다 샐러드 코너에는 신선한 야채들이 많고요 홍고기 비건 샐러드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릴 코너에 새롭게 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코너가 생겼더라고요 코울슬로와 피클, 그리고 BBQ를 넣고 소스를 발라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어요 코코너 크런치 바베큐 폭립이 살도 두툼하고 맛있습니다 사실 코코넛이 들어간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바베큐 맛이에요 스파이시 바베큐 치킨은 양념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구운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양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바베큐 육국류 중에서는 씀씀한 편이었고요 의외로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블랙페퍼 크럼블 시림프도 양념이 세지만 상당히 맛있고요 그렇다고 후추향이 크게 강하지는 않고 새우도 쫄깃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채구이인 그릴드 베지는 간이 되지 않아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 같았어요 육류 옆으로 떡볶이, 감자튀김, 바게트빵이 있었고요 명란 까르보나라, 토마토, 마레, 파스타, 가지 라자냐 등 세 가지 파스타 종류가 있었습니다 메뉴를 못 봤다면 명란이 들어간 줄 몰랐을 정도로 명란 맛은 안 났어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페퍼로니 피자는 치즈가 가득한데 짜진 않고 좋았습니다 피자는 이렇게 두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스프 종류로는 그라시 스프, 머쉬룸 스프, 그리고 패셔 느낌의 살짝 매콤한 토마토 스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파스타 맛이 평범한 편이라서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파스타 중에서 패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프 코너에 토마토 스프를 담고 거기에 심심한 토마토 파스타를 넣으면 훌륭한 패셔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에요 직접 만들어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빕스는 특히 후식이 상당히 맛있어요 여기 케이크 종류도 많고 다 맛있습니다 확실히 팝류 느낌보다는 우유 크림맛에 고소한 맛이 참 좋았고요 치즈 케이크도 꾸덕하게 맛있습니다 망고 케이크는 상큼했고 특히 이집 티라미슈 케이크 맛있어요 초콜릿 케이크도 맛있고요 와플 굽는 기계와 초코 분수대 앞에서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케이크에 비해 과일은 좀 소소했어요 아이스크림도 바닐라, 커피, 메론, 녹차 등 5가지 종류가 있고요 달지 않으면서도 향이 풍부하고 부드러워요 빕스는 후식이 다 맛있습니다 SK텔레콤 할인 행사 때는 예약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운 좋게 창가 좌석으로 배정이 된다면 환상적인 노을과 야경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몇 개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좌석이 창가 쪽이라서 높은 확률로 창가 좌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대방점의 장점은 코너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종류별로 담아오기 편하긴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리뉴얼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요소가 많았어요 인테리어 자체만 놓고 보면 훨씬 호텔 뷔페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대방점도 창가 2인 쇼파석이 있긴 하지만 경치가 그닥 좋진 않아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목동점과 대방점 모두 다녀오고 느낀 점은 역시 대방점이 목동점을 절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동점이 좀 더 넓기도 하고요 창가에 앉아서 노을과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하는 식사는 가히 압권입니다 목동점에 야경이 인기가 많은 만큼 저녁 타임에는 예약 없이 가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서 경치는 가히 서울 식당 중 단연코 탑 클래스입니다 알코올 음료가 무제한이라 인근 회사 회식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저 같은 알코올 쓰레기들을 위해서 와인과 생맥주를 선택할 수 있게 바꿔주신다면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도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인 행사 누려주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맛집에서 맛나게 만나요